와우 와우 진짜 하다하게 가겠다 이제 혹시 어떻게 해서 이 세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금액이 제일 높았거든요 남은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혼자 나가게 돼서 되게 됐습니다 뒷걸음치다가 슈퍼빌 밟았네요 이상한 사람으로 나왔어 그럼 이제 들어 볼까요? Let's go 슈퍼빌다 아 차부미한다 와우 모르겠다 이거 이건 누가부터도 이상하지가 않다 아예 아예 에이 Good life You know what it is bruh Feeling good Let's go Yeah 이 노래는 true story real life 틱톡 내 삐딱한 랩 You know what time it is 난 마인도네 집착한 라이 Back in a line up So keep doing my business 차봄 이름 두 글자에 손모가지를 걸어 한 길만 걸어가지 My way 상품 썩이 어쩌구 씨부리는 애들은 너 네 맛을 모르냐는 표정 썩은 이빨이 내 AK 네 순두부 멘탈이 갈아 만든 배가 될 때 까치컨 야려 내 온 싸인 보리 포샤 온 동네 똥파리 도시 위를 높이 날아 그라 I'm on the legend level I'm on the legend level I'm on another level I'm on another level We on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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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So get down 내 로봇 청소기보다 더 멍청한 애들이 난 바라니 시카고 불스 저지가 필요해 난 바로 나 발리 날 때 맥클 조던 같거든요 쉿더러 이 랩 시대를 초월해서 이미 열등감을 심지 니피친만 폭기핏 Just feel my in it 식한 건 내기 침바려지 She like 야망이 내 짐 주소 있지 않고 있지 후 내가 마이클 해결 여왕관이 떨어져 내게 내가 플로우를 멈추면 마르지 양강이에 나 같은 애 처음 봐서 놀래 힙합이여 래위 교회라면 하나님 I'm on the legend level I'm on the legend level I'm on another level I'm on another level I'm on another level 내게 무한대로 날려줘 저 장내 앞길을 막아봐 와 뒤지던가 이것은 펀치나 식상화되는 송방 여기는 왕좌의 랩게임 노 두동강 David and Goliath 대중들은 riot 3마이들의 목을 배나 Samurai Cypher 그냥 다 배체라 그래 난 베테랑보다 전달력적으로 랩 트윗 배달이 I'm on the legend level I'm on the legend level I'm on another level I'm on another level I'm on another level We're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We're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배자 보았죠 반대가 주세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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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비트에서 제일 완성되어 있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이아 비트에서 제일 완성되어 있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진짜요 슈퍼비는 정말 이제는 정말 엄청나네요 진짜 저희가 오늘 본 벌스 중에서 제일 멋있었어요